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에요 오늘은요 짬뽕에다가 탕수육 시켜가지고 먹으려구요 이거 양념이구요 짬뽕인데 수제비짬뽕 수제비짬뽕이요 수제비짬뽕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응 국물 좋았다 응 국물 좋았다 국물 좋았다 핫 크으아 gusto 흐음 등임뽕 크으앤 흑 춤 생olog 면이 쫄깃쪄깃 맛있어요 수제빈 먹어봐 음 괜찮다 면이 쫄깃쫄깃 맛있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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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다른 고춧이네 새 rempl기 맛있네 칠리랑 엇 마샤 3 양념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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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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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조금 오고다가 조금만 포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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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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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 !!!! !!!! !!!! !!!! 맛있다. 응. 맛있다. 응. 맛있다. 맛있다. 응. 의자. unuz수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